영국에서 물건 넣은 진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이선호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저한테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문득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야 너 월화수목금토일 발음해봐 뭐 장난해? 월화수목금토일 너 지금 내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냐?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월화수목금토일은 이렇게 발음해야 돼 월화수목금토일 왜? 주말이 항상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치 피터 한국사람들은 이런걸 두고 주말 순삭이라고 하는거야 영국식으로 주말 순삭 있어? 궁금해요 알려주실거죠? 5066번님 피터 오늘 어버이날인데 영국에도 부모님을 위한 날이 있나요? 며칠인가요 있다면 피터 그 뭐니 how are you today? I'm very good oh that's a difficult question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어버이날 한 날 있지 않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날 mother's day father's day 미국에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이랑 달라요 아마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는 같은 날이고 as America that's I think the third Sunday in June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근데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는 그 기독교 그 렌트라는거 있잖아요 그 사순절 그거에 맞춰있어서 매해 달라요 날짜가 바뀌는군요 약간 음력처럼 그래서 대충 한 3월 4월쯤에 있어요 오 맞아 그럼 지났네요 네 지났어요 저도 깜빡했고 엄마한테 뭐 안좋은데요 어떡하죠 엄마 지금 어디 계시죠? 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깜빡했고 오늘 한국엄마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오늘 이 원고 드리면 되겠네요 진영영 이 선물도 특별하죠 사인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생각하면 못 듣는데 나도 엄마한테 오늘 5월 8일 대본 드려야 되겠다 괜찮아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반대로요 괜찮아요 아니 대본을 당일 대본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5월 8일 거니까 특별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방송국 기밀 기밀까지도 아니지만 이게 좀 예민해요 아니요 이면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주말 순서 와 이걸 영국식 표현으로 한다고요 일단 월화 스모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준비한 표현은요 MONTU WE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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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니까요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거 하는 거예요 각자 준비하는 거 하는 시간 아니었어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약간 반응도 하고 해야죠 해야죠 했는데 하고 싶었으나 이거 쉽지가 않네요 꼭 빨리 해보세요 MONTU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죠 MONTU WE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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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너무 기니까 데이는 빼고 해야지 MONTU WENTHU WENTHU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외국에서 알았어요 죄송해요 한국 학생들도 좀 맞춰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때요? 주말이 다 간 거니까 한 주가 다 간 거니까 한 주 이게 약간 주말이 아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집중하면 돼요 WE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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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교과서에 나올 수 있죠 WE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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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순삭처럼 지나갈 때 혹시 아는 거 있나요? QUICKLY 말고 QUICKLY 말고 비유적인 표현 WE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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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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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OON AS POSSIBLE 조금 다르죠 그럼 이거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표현이 TIME FLIES OK TIME FLIES WHEN WE ARE HAVING FUN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믿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다 TIME FLIES 시간이 날개가 있는 거지 빨리 가죠? 그렇죠 아니면 뭐 시간이 빨리 가다 Like an arrow Like an arrow 화살 같다 Like an arrow? 시간이 TIME FLIES LIKE AN arrow OK arrow까지 되게 창의적이지만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TIME FLIES MORE THAN WEEKEND FLIES WEEKEND FLIES WEEKEND GO BY IN A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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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카메라 FLASH 있잖아요 카메라 FLASH가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이렇게 FLASH 번쩍 하는 것처럼 Like a shutter Yeah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처럼 In a flash 이 표현도 뭐 WEEKEND랑 상관없는 일 뭐든지 되게 금방 지나가는 거 It went by in a flash In a flash In a flash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같이 함께 많이 쓰죠 In a flash In a flash In a flash 그래서 뭐가 재밌을 때 All the dinner went by In a flash 아 GO BY도 여러분들 오늘 할 거 많습니다 GO BY는 지나다 그렇죠 빨리 가다 지나가다 GO BY 그래서 과거라면 went by in a flash 쓰는 거고 Perfect In a flash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손살같이 아 손살 그러니까 사진 카메라 손톱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찰칵처럼 그냥 순간에 끝나버린다 찰나의 순간 저는 빨리 지나가다 오 딱 좋아요 찰나 그 위 In a moment 아니면 그 약간 인스턴트 인스턴트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번쩍하고 끝났다 We can go by in a flash We can Z 에서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워낙은 금토일이니까 매주말이니까 We can go by in a flash Flash Flash이 스펠링군요 F-L-A-S-H Flash 아 Flash 어? 인어공주 할 때 뭐죠? Splash 아 뭐 끝은 똑같아요 뭐 끝은 똑같아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풀면 어디서 본거에요 네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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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어공주는 스플래시 스플래시 스플래시고요 샵 1077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김 문자 100원 권리하는 물류입니다 피터 오늘도 What's it on song? 어 진영영도 It goes by in a flash 너무 재밌었어요 Bye Bye Exactly